신규 확진자가 어제 615명 발생해서 주말 내내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 가운데 해외 유입 확진자 35명을 제외한 580명이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.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422명이 확진됐고 울산 38명, 부산 33명을 포함해서 비수도권에서 158명이 나왔습니다. 사망자는 4명이 늘어서 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